네 감사합니다. 자 오늘 사연은요. 나의 전 여자친구를 우연히 알게 된 여자친구가 자꾸만 나와의 만남을 회피하면서 과거를 궁금해합니다. 그러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 여자친구잖아요. 그리고 지금 현재와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요. 다 과거의 이야기예요.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해를 못해요. 제가 여자지만 뭐 그럴 수 있어요. 그거는 그렇지만 잠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냥 속으로 뭔가 해결해야 할 때 부분이지 남자친구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는 조금 저는 그렇거든요. 바울 씨는 어떠세요? 아니 근데 이제 전 여자친구가 신경이 안 쓰였으면 좋겠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남성분께서는 조금은 이제 절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라는 거를 한 번도 인지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. 저는.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잖아요. 그게 어떤 생각인 걸까요? 우선은 기본적으로 계속 그 전 여자친구랑 이제 바울 씨랑 둘이 사랑했던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드니까 자꾸 그게 불편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우게끔 남성분께서 조금 더 물론 이게 되게 애매해요. 그러니까 자칫 잘못한 액션을 보이면 오히려 여성분이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주는데 너무 부담 주지 않게끔 믿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편지를 쓴다든지 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는 다이렉트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꽃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사내 연애 같은 경우에서도 뭔가 누군가한테 한 명한테 정확하게 좀 털어놓는다든지 해서 조금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저는요. 저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. 제가 공감을 좀 잘하는 편이긴 한데 이번 거는 저는 그냥 기다릴 것 같아요. 그 여자분이 뭔가 이렇게 뭔가 정리를 할 때까지 왜 웃으세요? 아니 공감 잘하시는데 사람보다 강아지한테 공감을 더 잘하시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. 자 우리 럽디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만나볼게요. 네 배선비님 헤어지지 말고 옆에 있으면서 계속 여자친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. 진심을 담아서 난 정말 너밖에 없어. 널 너무 사랑해. 난 너 없으면 안 돼. 라는 말을 계속 해주세요. 저 같아도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 보고 나면 신경 쓰일 것 같아요. 심지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. 그렇죠. 불안하죠. 불안하지만 이런 것들을 남자친구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 조금 불안해. 이것 때문에 이래. 이러면 옆에서 해줄 수 있는데 그냥 밀어냈잖아요. 나 시간을 줘. 혼자 있고 싶어. 그러니까 어떻게 할 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. 그렇죠.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일수록 남자분께서 좀 더 좋아하신다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조금씩은 믿음을 주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 1821님이요. 사내 연애가 금지가 아니라면 공개 연애로 전환하시면 어떨까요? 그럼 여자분도 불안감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박윤미님. 제 경험을 비춰보면 한 번 생긴 오해와 한 번 깨진 신뢰는 계속 같은 이유로 싸우고 화해하고를 몇 번 반복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요. 만약 여자친구분이 계속 전 여자친구에 대해 신경 쓰신다면 두 분의 한 날은 좋은 쪽으로는 결론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이게 계속 뭔가 해결이 안 된다면 앞으로 미래가 조금 그려지지 않으니까 아 너무 고민이네요.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조금 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. 우선은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보다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톡 터놓고 속얘기 다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뭔가 토닥토닥 정리가 됐으면 참 좋겠네요.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별일 아닐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랄게요. 그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